해외 주식 지금 살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저 삼성전자 50주 있는데 이거 팔아서 바로 아마존 살 수 있어요? 아마존? 미국 주식? 네 팔고 바로 살 수 있어요? 팔아서 바로 은건 안되나? 한전은 해오셨어요? 해왔어요 한주 사셨고요 또 살게요 텐셋트사 애플사 아마존 팔자마자 우리도 바로 사 팔고 바로 사 팔고 바로 사는 건 정말 말 안되나 보네 나라별 교차 매도 매수는 환전도 해야 하고 이틀 걸리십니다 그럼 환전 없이 원화로 바로 팔고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광고할게요 한국식 해외 주식 원하시는구나 원화로다 되는 해외 주식 KB증권 글로벌 원마켓으로 오셨어야죠 해외 주식 매매 시 환전 수수료 후료 해외 주식 바로 사고 바로 팔고 KB증권 글로벌 원마켓은 국내 주식처럼 원화 증가금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원화로 보고 원화로 사고 원화로 팔고 원화로 받고 국내 주식만큼 쉬운 해외 주식의 시작 바꾸면 보인다 KB증권 글로벌 원마켓 어떻게 원화로 다 되는 거지?